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비상에 좀 귀엽네 사장님 만지지 마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아침부터 큰 웃음 상승하시려고 알고보면 차 장난기 많으셔! 아휴! 깜뜬! 지금 뭐하는 거야? 뭔 짓이야? 당장 그만 못둬? 만지지 말라고! 저 의자를 어떻게 할까? 세기가 들고 들어갈까? 이것도 웃기지 않을까? 얌전히 그냥 하면? 그냥 얌전히 진짜 이런 거 아니야? 얌전히? 개콘, 개콘이야 개콘 난 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너무 웃겨 일상에서 하면 뭐 하세요? 그게 TV에서 웃긴 것 같아요 갈게요 저, 저, 잠깐만요 저 걸리죠? 응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하는 거야? 근데 저... 뭐든지? 웃기만네 웃기만네 셋 둘 발 격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그만 못둬? 만지지 말랬지 하... 진짜 더럽게 비싸게 구네 자, 만졌다 만졌어 만져든게 어쩔 래? 어쩔 래? 어쩔 래?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마 아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했어 만지 마시지 아휴! 아휴! 뒤로 좀 넘어져는데 응 일단... 아니 아니 만지지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제대로 못듣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걸 못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되는거야 이 spends 일부러 빨리 했는데 아 그래? 빠른 것도 괜찮아요? 네, 알았어 알았어 형 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이따 누르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전동이신다. 죄송해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 잠시. 제작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